2017학년도 수능 5번 문제인데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. 용장성, 용장산성이라고 제가 정리해드렸죠. 항파두리성 나오네요.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삼별초 딱 떠올라야 되는데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삼별초의 활동이라고 나오잖아요. 즉 이 말은 뭐냐. 17학년도니까 이 정도 수준이었지 앞으로는 강화도와 진도에서는 배중선,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이 항전에 따른 것까지 시험에서 물을 거란 말이에요. 알겠죠. 꼭 정리해야 됩니다. 얘들은 포인트가 대몽항쟁이죠. 대몽항쟁. 삼별초라는 것은 최후대 최시무신정권의 사변기관으로 출발해가지고 개경한도에 반발해가지고 강화도, 진도, 제주도를 통하면서 항몽단체로 유명하잖아요. 맞죠. 웅진천도, 문의 주인, 문주왕. 문주왕이었고요. 그 다음에 궁극정벌 하면 묘청이 되겠네요. 묘청. 칭제건원, 금극정벌 이런 게 있었고 수원하성은 정조. 아직 안 되었습니다. 조선시대입니다. 조선시대. 요동지역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대표적으로 발해의 문왕이 있을 것, 발해의 선왕이 있을 것이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. 알겠죠. 이 정도. 아까 전에 위화도 해고 나면서 요동차지 못합니다. 알겠죠. 그래서 이것은 뭐 발해의 선왕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. 됐죠. 이 외에도 요동지역 차지한 사람, 관계토량도 있고요. 많습니다. 알겠죠.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다양하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됐죠. 좋고요.